민철이 55 단어입니다. 오늘 아침에 갔을때 클래스카드 안했었는데 했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lots of lots of lots of lots of하고 똑같은 뜻이 뭐래요? a lot of 그렇죠 a lot of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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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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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요런 뜻일 땐 무슨 시? 이름이 시 오케이 이건 하다시겠구요 T T feel tired feel tired feel tired feel tired feel tired I feel tired I am tired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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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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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지 뜻 알려주겠습니다 오케이 읽어볼까요? 알고 될 할 때 대열의 뜻은? 저기 거기에 거기로 이런 뜻이고요 두번째 대열 뒤에 비 동사가 나오면 비 동사의 두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중에서 이 비 동사는 무조건 있다 라는 뜻으로 쓰겠다 얘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 라고 하면 안 돼 A lot of 아까 했던 거 A lot of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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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옛 뜻이 더 좋은 이란 뜻도 있고 더 잘 이란 뜻도 있는데요 그러면 좋은은 뭐죠? 좋은은 뭐긴요? 굿이죠 자 그러면 그냥 잘은 뭐죠? 네 Well 자 얘들을 보고는 어떤 시 또는 어찌 시 원급 형태라 합니다 예 예 better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 얘를 보고는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나랑 너랑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비교 비교할 때 쓰는 말이죠 이것이 저것보다 더 좋다 그러면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거죠 Good Better Well Better Then Then 스펠링이 뭐죠? T-H-A-N 네 혹시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나요? 네 이거는 뭔데? 그때 그 다음에 그렇다는 그렇습니까? 스펠링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너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혹시 than you than you 읽어볼까요? I am taller taller than you 내가 너보다 더 키가 크다 라는 표현이죠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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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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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무슨 시? 어떤 시? 무슨 시? 어찌 시 어찌 시 얘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죠 얘는 언제 자 어찌 시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려줄 건데요 어찌 시는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을 어찌 시 라고 합니다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뭐라고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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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why what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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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codile here Paris stay go grab choose put there you also 알쏘. 알쏘. 자, 알쏘는 뜻은 to 하고 같은데 사용하는 위치가 달라요. 자, A하고 B가 대화하는데요. 내가 A가 뭐라 그래요? I'm happy. 그랬더니 B가 자기도 행복하면 뭐라고 하겠다? I'm happy to. 근데 얼쏘를 쓰고 싶을 땐 뭐라 그런다고요? I'm also happy. 나는 어찌 해피하다고? I'm also happy. 헤이. 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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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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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C예요? 이름 C. 이름 C. 셀 수? 없어요. 그래서 문장 속에 쓸 때 이렇게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안 쓰겠다 이렇게도 쓰지 않지만. 하지만 이렇게 쓸 수는 있겠네. 아까 얘기했던 그 에너지. 더 에너지. The 에너지. 이렇게 쓰긴 하죠. 에. 에 할 때 에 소리는 모음이니까. 여기에는 더가 아니고 D라고 말하면 됩니다. 더 에플이야. 디 에플이야. 디 에플이야. 디 에플. 더 엄브렐라야. 디 엄브렐라. 디 엄브렐라. 런 파스트. Run fast. 빠른 자동차. 그렇죠. 이건 무슨 시야? 어떤 시. 얘는? 어째시. 얘가 이상한 녀석입니다. 급한. 퀵. 급하게. 퀵클리. 원래는 어떤 시에 ly를 붙여야 어째시 되는게 얘들이 정상이야. 패스트가 특이한 녀석이다. 슈퍼. 슈퍼. 슈퍼맨 알죠? 네. 액티브 라이프. 액티브 라이프. 액티브 라이프. 액티브 라이프. 액티브의 뜻은? 활동적인. 어떤 시. 라이프의 뜻은? 사람. 삶. 또는 생명. 무슨 시? 이름 시. 어떤 삶? 활동적인 삶. 유. 오케이. 슬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잘했습니다. 네.